이건 정말 색다로 잡채할 거에요. 잡채 시리즈도 많이 했거든요. 다 대박이 났는데. 우엉 잡채를 해볼게. 방면이 안 들어간 우엉 잡채. 아주 가늘게 할 거거든. 오늘은 솔직히 난이도가 좀 있네요, 난이도가.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. 지금 식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긁어내면 채가 돼요. 이 우엉만의 맛있는 식감이 있는데. 비주얼이 진짜 뭔가 국수 매운 같아요. 밥이랑 한번 해가지고. 너무 맛있어. 진짜로?